안녕하세요. 틴타임즈 나셔널 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좀 됐죠. 이미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있었던 뉴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resident Trump visits Sou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다 입니다. 자 그렇죠. 이제 한참 북미 관계 또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가 긴장 속에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7일이었습니다. 자 그때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점 긴장이 고조된다 라고 할 때 growing tensions라는 표현을 쓰죠. 뭐뭐 속에서 가운데 라는 표현이죠. 자 이게 quotations marks가 있기 때문에 인용을 한 거죠. 그 관계자의 말을.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백악관의 말에 따르면 이번 방문의 목적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는 건데요. 먼저는 어떤 국제적인 결의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위협이 되겠죠. 이것에 갖다가 대항하는. 그리고 완전하고 확실하고 그저 돌이키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다시 번복하지 않는 비핵화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nuclear, nuclearization은 이제 핵무기가 되는 거고 그거를 벗어나는 게 바로 DE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 한반도의 이러한 완벽하고 확실하고 또 절대로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는 번복화될 수 없는 비핵화를 확고히 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의 목표를 갖고 있다. 라는 거죠. 자 일단은 이 한국 방문하기 전에 여러가지 추측이 이제 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과연 미국 대통령이 이제 우리 비무장 지대라고 소위 얘기를 하죠. DMZ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스킵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과연 비무장 지대를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했는데요. Days before arriving in Seoul, a senior US government official announced that Trump will not be visiting the DMZ, saying that there is not enough time in the schedule. 자 그래서 서울에 한국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senior, 그 굉장히 고위급 미국의 정부 관리자가 말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 지대는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상 충분한 그런 여유가 없다. 라고 했다는 거죠. instead, the president visited camp humphries, the US army garrison located 90km south of Seoul. 자 대신 어디를 방문을 했냐면요.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방문을 했었죠. 원래 그래서 서울에서 90km 가량 남쪽으로 이제 떨어진 캠프 humphry, 미군 기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none of Trump's producers have ever visited camp humphries, the official said. 그런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항군에 방문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인자들, 즉 전 미국 대통령들 중 누구도, 그 누구도 캠프 humphry, 즉 humphry 기지를 방문한 적은 없었다. 라고 했다는 거죠. The official also said that visiting the DMZ is becoming a little bit of cliche.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한 거는 비무장 지대는 항상 누구나 이제 한국에 오면 이 남북이 분단된 이 상황에 대해 되게 상징적인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무장 지대를 가는 거는 굉장히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무장 지대의 방문은 약간의 그 클리셰가 아니냐. 좀 너무 이렇게 상투적인 행동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을 했다라는 거에 이제 take office라는 표현을 썼죠. 이런 이런 인사들, 부대통령, 국무, 뭐 이렇게 그런 장관, 또 국방부장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비무장 지대를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 와서 남한의 그런 관리자들, 그런 고위 관료들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이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양자 간의 여러 가지 회담을 위해서 먼저 조율을 했겠죠. 여러 가지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Matt is also visited the DMZ where he was joined by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 송영무. 자 그래서 매티스 장관도요. 역시나 비무장 지대를 방문을 했고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합류를 했습니다. North Korean purification continue to threaten regional and world peace. And despite an anonymous condemnation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ey still proceed. Matt is sad. 자 마지막에는 이 매티스 장관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북한의 계속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그리고 단순히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자 UN의 만장일치의 그런 결의이자 비난이 되겠죠. 국제사회의 그런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여전히 계속해서 북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Bye-bye. 아멘